누나, 나는 우리 불청에서 장보러 다니던 게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. 그러니까. 되게, 되게 그립지. 별게 아닌데. 되게 그리운 추억 중의 하나야. 되게 재밌지, 장보러. 장을 보고. 장하면 우리 아니니? 너무 쉽네. 나도 지금 사실 깜짝 놀란 게 안 믿겠지만 내가, 내가, 내가 살면서 여자랑 단둘이 마트로 와본 건 처음이야. 그래서 느낌이 어떻다는 거야? 좋아? 이거 열어서 하는 게 편하지 않아? 봐봐. 미국 부부 같지 않아? 약간 좀, 어? 좀 약간 좀 미국 영화에서 좀 봤던 장면 같은데?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. 메뉴를 정해서 장을 보고 오고. 그래서 마카다미 하면 너 생각나? 그래. 노촌이가 노촌각들이 잘 못해 보는 게 커플끼리 가서 장보는 거 이런 거 잘 못해 보잖아. 그렇죠. 저도 한 번도 안 못해 봤어. 어? 너 불청에서도 안 해 봤어? 네. 저 처음 왔을 때 그때 딱 처음, 청도 여행 갔을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장이고 끝났어요. 너 장을 한 번도 안 봤구나. 네, 네. 불청이 오빠? 장 보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. 나 장 보러 가고 싶다. 가서 또 이렇게 썸싱도 있고 언니는 성국 오빠랑 장 보러 가서. 응? 내가?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? 나 성국이랑 장 보러 가서? 그때 무슨 과자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? 과자 맞히면 쟤가 나한테 장 가오기로 했는데 저 땡 간다? 그랬잖아 오빠. 과자. 너 과자 맞히면 너 나랑 결혼을 한다며? 연인도 이거 맞히는 거 뭐 하지 않았던데 그들이. 자, 이거를 네가 맞히잖아? 이걸 맞히면 나랑 너랑 사귄다. 얘 아니네 이거. 느낌 오는 거 딱 자고. 그래, 꼬깔콘. 사, 사. 꼬깔콘. 얘 눈 손 흘린다. 얘 좀. 안 돼요. 맞어? 맞지, 맞지? 꼬깔콘 맞지? 꼬깔콘 맞지? 야, 오리지널 고소한 맛이 하나.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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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! 성국이 내 거야! 꼬깔콘, 꼬깔콘. 누가 있더라고? 꼬깔 있는데. 얘 공식적으로 내 건데. 안 해달라고. 또 편해한다. 먼지가 돼요. 여보. 여보. 언니, 잘 안 해 보는 소리라 낯설다. 형, 모르는 거예요. 형, 모르는 거예요. 되게 낯설지 않나? 나는 낯설어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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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, 왜 둘이 인마예요. 여보세요. 아니, 오빠 너무 갑자기. 조균 형님이 자꾸 빼셔. 형처럼 이렇게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는. 너무 무서워해. 미꾸라지 같은데? 너무 무서워해. 브라킹이? 브라킹이 좋아. 오, 보고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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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감사합니다.